자 2020 수능이 이제 10여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긴장되고 많이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건 뭐? 그렇지. 건강관리입니다. 여러분 조금은 차분하게 수능을 기다리실 필요가 있는데요. 물론 지금 이 상황에서 막 밤을 새서 공부하고 이러면 절대 안됩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남은 한 열흘 정도의 시간 동안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7일간의 질주 정도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물론 디데이 7일부터 2일까지라고 제시됐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하셔도 무방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수능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될 건지를 하나하나 체크할 것인데요. 잘 들으시고 수능 날까지 완벽하게 정복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볼게요. 디데이 7일부터 디데이 이틀입니다. 아니 여러분 오늘부터 이틀이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가보겠습니다. 국어 개념 총정리입니다. 개념 노트 아니면 개념의 교재가 있을 거예요. 자 뭐 여기는 더 문학이랑 더 문법이 있네요. 문학 문법 개념을 총복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정리해 놓은 책들이 다 있을 거야. 아마 선생님 수업을 들은 애들은 자기만의 노트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노트들을 보면서 뭐한다? 개념 총복습을 하십니다. 됐죠? 비통사적합성어 세 가지 하면 나와야죠? 이렇게 정확하게 문법 개념까지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비문학 약점 체크입니다. 자 분명히 말하지만 개념 강좌가 누구나 다 있으실 거예요. 강의를 들었을 거고 혹은 자기만의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EBS 교재예요. 선생님 수능 특강 교재가 있는데 EBS 지문 있잖아요. 그 중에서 여러분이 과학을 못하면 과학 지문만이라도 기술을 못하면 기술 지문만이라도 선생님 전 경제는 못합니다. 그럼 경제 지문만이라도 꼭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읽어본 다음에 내용 이해하고 이해가 안 될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약점 체크 꼭 하셔야 돼. 자 세 번째 갑니다. EBS 연계교재 총정입니다. 매우 매우 중요하지. 그렇죠? 선생님의 궁극의 백작품 초합축 버전까지 강의로 다 진행되어 있습니다. 3강만 투자해도 충분히 될 수 있을 정도로 선생님이 궁극의 백작품을 통해서 나올 만한 작품들은 모두 다 해놨어요. 자 품명만 보고도 만약에 선상탄 하면 어? 선상탄이야? 아 뭐더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선상탄은요. 임진왜란 당시예요. 박인루가 지은 것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현재 전쟁 상황에 대해서 되게 힘들어하고 있고요. 배를 만든 헌원시라든지 일본을 만든 진시황이나 서불 같은 사람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다가요. 배가 없으면 자연을 즐길 수 없다라고 해서요. 자연을 즐기기 위해서는 배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이 전쟁이 빨리 끝나고 태평성대에서 누리겠다고 하면서 저기에 있는 일본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베 새끼 이러면서 아 뭐냐면 아 항복하라! 라는 얘기를 하면서 끝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해 가셨죠? 무슨 말인지. 자 소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마라고 한다면 선생님 장마가 뭐예요? 구렁이. 이렇게 하지 말고 할머니와 외할머니가 대립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우리의 무속신앙이라든지 사랑으로서 화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라고 정확하게 전체 주의거리까지 이해 가셨죠? 자 비문학 지문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지문은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선생님의 궁극의 작품 마지막 강의의 궁극의 16 지문이라고 비문학도 체크해 놨습니다. 자 됐어요. 자 실전 모의고사 남은 시간이 열흘이라고 한다면 너무 많이 푸는 것도 안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출이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한 2회 정도 시간관리 문제풀이 방법 진단 정도로만 활용하되 행동강령을 체화하는 관점으로 가셔야 됩니다. 선생님도 그래서 엘리트 모의고사를 딱 2회분 정도 촬영하고 있는데요. 그 2회만 갔더라도 충분히 여러분이 뭐 할 수 있다? 그렇지. 실전 훈련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6월 9월 모평을 통한 행동강령을 다 정리를 하셔야 돼요. 내가 화장문에서 뭐가 문제인지 이런 겁니다. 뭐 갑자기 선생님 저요 뭐냐면 1, 2, 3번 문제 풀고 있는데요. 갑자기 어떤 내가 장수리 팍 넘겨갖고요. 신경 쓰여서 못 풀었어요. 이런 것들 그럼 내가 걔한테 뭐라고 얘기할까? 그렇지. 너는 이 페이지부터 풀어. 하면 끝나요. 알았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문제점 문제점 거기에 대한 해결책 나와야 됩니다. 조거리 맞는 표현이 자꾸 틀린다. 라고 하면 조거리 정확하게 번호를 체크하고 정답의 경우 선지에 조거리 표시하면서 푼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와 같은 행동강령은 누구나 다 다를 거야. 왜? 문제점이 다 다를 거니까 여러분도 꼭 6월 9월 모평 다시 하셔야 돼요. 올해 6월 9월 모평 보면서 뭐 한다? 완벽하게 행동강령을 정리한다. 됐죠? 오케이. 그 다음 문법 행동강령입니다. 문법 비문학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 보기의 조건을 고려하지 틀린다. 문법 비문학을 일제 않고 푼다.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럼 거기에 대한 해결책 체크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 문학 행동강령 비문학 행동강령 도 모두 다 체크합니다. 경제 지문에서 그래프가 그림이 나면 겉부터 먹는다. 그럼 어떻게 할 건지 체크한다. 됐죠? 오케이. X축 Y축 먼저 체크하고요. 비례 반비례 체크하고요. 자 그래프에다가 뭐냐면 개념을 메모해 둔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수능 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약점을 완벽하게 체크하셔서 거기에 해당되는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됐죠? 오케이. 자 뭐 행동강령이 또 있어요. 뭘까요? 잠관리 똥관리 질병관리 멘탈관리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거 잠관리 선생님 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잠이 안 와요 라고 하는 학생들 아니면 선생님 정말로요 잠을 조금밖에 못 자고 공부하냐고 이런 거예요. 자 하루에 8시간 정도는 주무셔야 돼. 이제부터 11월 달부터는 진짜 주무시고 일주일 동안만 8시간 주무시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카페인 조절하시고 낮잠도 금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똥관리 이거 진짜 중요하네요. 1교시 때 똥 메뉴면 어떻게 해? 자 8시 40분부터 10시 사이에 똥을 두면 안 돼. 배가 아프면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똥을 어느 날 좀 더럽나? 아무튼 자기가 똥을 언제 쌀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관리하셔야 돼. 규칙적인 식생활이나 야식 금지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오케이. 질병 관리입니다. 자 감기 조심하고 배탈 조심하고 생리통 여학생들 생리통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제 제자 중에서 1교시에 생리가 터져서 수능을 망친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관리하셔야 넣으셔야 된다는 거지. 자 멘탈 관리입니다. 실제 수능 시간표와 동일한 환경에서 리허설을 진행해 봐야 돼. 최소한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는 해보셔야 됩니다. 진짜로 어떻게? 실제 시험과 똑같이 특히 독학 재수하는 학생들은 그런 게 많이 부족할 거란 말이야. 그러므로 뭐다? 아까 도서관에서 여러분이 모의고사 다 갖고 와서 진짜 실제로 해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멘탈 관리 까지 말씀드렸고요. 자 디데이 1입니다. 11월 13일이에요. 이날 어디 갈까요? 당연히 학교 가겠지 고3들은. 자 제수생들은 어디 갈까요? 수험표를 받으러 가야겠죠 당연히. 그렇죠? 오케이. 교육청에 가거나 아니면 자기는 학교에 갑니다. 아무튼 디데이 1입니다. 이날 예비 소집은 꼭 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고통평가 이동 시간도 다 체크해 놓으시고요. 가능하다면 이렇게 밑에서 문이 잠가 놓은 학교도 있고요. 열어놓은 학교도 있거나 자기 교실과 자기의 위치 그리고 화장실 위치까지도 완벽하게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갑자기 뭐냐면 수능 시험에서 7번 풀고 있는데 갑자기 쉬가 매료예요. 그럼 화장실 가야 돼요. 가야 돼요. 더 문제가 안 풀리니까 그럼 화장실 위치까지도 빠르게 갈 수 있는 위치까지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됐죠? 오케이. 자 두 번째입니다. 예비 사집을 다녀온 후 주의점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점심과 저녁으로 과식을 금지한다. 기름진 거 드시지 마시고 편안한 거를 드셔야 되고요. 두 번째 독서실에 낮장 금지 이거 진짜 최악이야 최악. 알았죠? 자 3시 이후에 3시 이후에 카페인 금지 핸드폰도 꺼나 핸드폰 켜놓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그렇지 막 난리가 납니다. 어떻게 돼? 햄이다. 우리 손자 믿는다. 이런 거면 안 돼. 알았죠? 부담도 스럽고요. 핸드폰은 꺼놓고요. 수능 이후에 딱 켜봐. 그때 되게 후련해요. 문자 푹 올 거니까. 아셨죠? 핸드폰도 꺼놓는다. 졸릴 경우 가벼운 산책 후 도시감 도서관 및 카페를 이용해서 공부를 하시는 것도 괜찮아. 알았죠? 카공을 하셔도 된다. 자 아무튼 꼭 잠은 안 돼. 낮잠 금지 최악이 알았지. 그리고 몇 시에 자야 될까요? 응 그렇지. 11시 이전에 취침하셔야 돼요. 자 새로운 것을 공부하는 것이 아닌 공부한 것을 훑으며 복습한다는 생각하세요. 6월 9월 5평 분석해놓은 게시 분명히 있을 거야. 다시 복습하고 행동강령 정리합니다. EBS 연계짐은 총복습하시고요. 작품의 제목만 보면서 내용을 떠올리는 연습하십시오. 떠올리지 않으면 다시 한번 보고 개념 총복습하셔야 돼요. 문학과 문법도 복습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거 하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실전문고사 전날 푸는 거 아니야? 됐죠? 준비물 체크합니다. 수험표 신문증 시계 아시죠? 초점시계 뭐 뭐 이런 거 뭐 우리 애플 시계 이런 거 안 돼야 알았죠? 갤럭시 뭐 그런 거 안 돼야 알았지? 자 샤프심 자기 거 샤프심 잘 나오는 거 부러지지 않는 거 체크하시고요. 수정테이프 체크하셔야 되고요. 지우개 도시락 물 커피 이런 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도시락도요. 간편한 거 드세요. 알았죠? 도시락 드시면서 책 볼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왜냐면 영어 공부할 때 뭐 하셔야 돼요? 영어 EBS 정리하는 것도 보시고 우리 해야 되지. 도시락 먹으면서 간식입니다. 핫팩 그죠? 간식은 뭐가 좋냐면 초콜릿 꼭 체크하십시오. 당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자 생리대 진통제 체크하시고요. 가채점표 분명히 가채점표는 학교에서 많이 나눠줄 것 같아요. 자 귀마개 그쵸? 귀마개는요 솔직히 말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꼭 귀마개를 낄 때는 그 뭐냐 선생님한테 감독님한테 감독 선생님한테 손을 들고 저 귀마개님 끼워도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에 볼 책들 마지막에 볼 책들 뭐 있을까요? 그렇지 EBS 정리집 6,9월 행동강령 그리고 개념서 문법 개념 요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고요. 11시 이전에 취침한다. 캐모마일차 이게 참 취침에 좋다고 합니다. 잠이 오는 거 대추차 이런 것도 심심안정하고 절대로 핸드폰 금지 알았죠? 오케이 이투스 어플 지워! 알았죠? 괜찮으니까 이제 왜냐면 수능 끝나고 안 볼 거 아니야? 그쵸? 컴퓨터로 보면 되는 거고 자 핸드폰 금지입니다. 자 디데이 11월 14일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우리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이 온 겁니다. 자 무조건 몇 시에 기상해야 되면 6시엔 기상하셔야 됩니다. 자기의 이동 시간에 맞게 최소한 7시 반까지는 모아할 수 있도록 그렇지 학교에 도착할 수 있도록 일찍 일어나셔야 되고요. 그러려면 그 전에 뭐 해야 돼요? 그렇지 일찍 자야겠죠. 자 아침 식사는 평소대로 먹되 과식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저는 원래 아침을 먹지 않습니다. 그럼 계속 먹지 말았지? 됐지? 오케이 똥관리 필요하다고 했죠? 자 준비물입니다. 다시 한 번 체크합니다. 시계 컴퓨터 물론 컴퓨터는 거기서 줍니다. 샤프! 샤프터 거기서 줘요. 지우개 수정테이프 물 초콜릿 생리대 등 아까 말씀드린 거 다 체크합니다. 옷차림은 반드시 겨보수루 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이게 난방을 해주는데요. 난방 어떤 데 난방이 무지하게 뜨겁고 어떤 데는 되게 추워요. 그러니까 뭐야? 최소한 3개 정도는 겹쳐서 입는 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후드티 막 벗기 힘든 거 입지 막 그런 거 입으면 안 돼 알았지? 편안한 거 가디건 입고 아셨죠? 오케이 자 더위 많이 타는 사람은 안에 반팔도 입고요. 자 갑시다. 1, 9, 30분입니다. 시험장 도착하셔야 됩니다. 시험장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의자와 책상 체크야. 책상이 흔들리지 않는지 의자가 삐걱거리지 않는지 그럼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감독관한테 바꿔달라고 해도 되고요. 그렇죠? 의자 같은 경우는 눈치 봐서 옆에 있는 사람을 받고 싶죠. 아무튼 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화장실 다녀오는 마음을 안정하고 가볍게 가지고 온 책들이 본다. 그 가지고 온 책은 뭐가 있을까? 첫 번째 수능 리허설을 푸셔야 됩니다. 가볍게 머리를 국어로 만드셔야 돼요. 아마 바로 밑에 이거 파일 올라와 있을 겁니다. 이 파일과 또 한 게 뭐가 있죠? 그렇죠. 바로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파일도 있습니다. 자 행동강령 읽고요. 6월 9월 모평 문법 개념 및 EBS 문학 한 번 더 훑어보고 시간이 되면 9월 모평을 쭉 보면서 내가 어떻게 문제를 풀고 순서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위기일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부 다 시뮬레이션 합니다. 문법 개념 특히 자신이 없는 부분 뭐 예를 들어서 높임법 의문의 변동 이런 것들 다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EBS 문학 제목 보면서 다시 한 번 내용 떠올리시는 연습하시면 됩니다. 8시 10분에서 20분 사이에 이제 모든 책을 다 집어넣으라고 하고 예비종이 치게 되는데요. 그럼 8시 20분 30분까지 뭐 해야 되냐 화장실에 다녀오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빠르게 한 번 선생님 급해요 그럼 다 들어줘 알았죠? 자 그 다음 전체적인 수능에 대한 시뮬레이션의 주사항을 머릿속에 떠올립니다. 그렇죠? 오늘 해드리는 거야 떠올리면 되고요. 긴장되시 몸을 이완시킵니다. 어떻게 하냐면 힘드면 이렇게 색상이 이렇게 퍼져있어 괜찮아 알았죠? 오케이 이완하구요. 스트레칭도 좀 이렇게 하시고 됐죠? 오케이 자 따뜻한 차 마시고 마시거나 심호흡을 하십니다. 심호흡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아시겠지만 복식포흡을 하셔야 돼요. 최소한 10회 이상을 하셔야 돼요. 너무 많이 떨리는 학생들은 10회 이상 어떻게 할까요? 배를 내밀면서 뭐합니까? 모르지 이것도 잘 보세요. 숨을 들이마실 때 배를 내미셔야 되고요. 숨을 내뱉을 때 뭐합니까? 배가 들어가야 돼. 알았지? 자 크게 코로 숨을 쉬어 보십시오. 그리고 입을 함께 내뱉는 거야. 길게 한번 해보시고 10번 정도 한번 해보시면 긴장과 몸이 이완될 겁니다. 됐습니다. 8회 30분부터 40분입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시험지 파지 확인을 할 거야. 시험지 파지 확인을 하는데요. 선생님도 여기 시험지 한번 갖고 와봤는데 파지 확인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너무 위에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안 해도 돼. 넘겨도 돼. 알았죠? 대체로 뭐라고 안 그래요. 자 넘기면서 뭘 보셔야 되냐면 저 딱 봐야 될 게 뭐냐면 무조건 문학작품 제목을 봐셔야 돼요. 알았지? 문학작품 제목을 찾는다. 알았죠? 아 딱 보니까 비문학 지문도 길구나. 어후 얜 짧네. 어 이기철의 청산행위 나왔네. 어 유능길의 아 장마가 나왔네. 뭐 진강용의 껍빛단 니가 나왔네. 이러면서 오케이. 자 무조건 문학과 문학의 제목부터 체크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알았죠? 됐죠? 오케이. 그 다음 뭐 하냐면 문학 제목 체크한 거 있죠? 그 내용을 환기하는 거야. 줄거리. 그쵸? 계속 이 시간에 보내는 거야. 그리고 열심히 준비한 자신을 꼭 또 심호흡하는 겁니다. 이때가 제일 떨려 솔직히. 알어. 선생님 제자 중에서 떨어서 시험 망친 학생들도 있고요. 근데 분명히 뭐냐면 여러분 자신이 믿으심인데 열심히 해왔잖아. 그리고 뭐냐면 그냥 그래 내 시험이 몇 점이니까 내 성적이 몇 점이니까 확인한다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보시는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전체적인 시간 시뮬레이션 가볼게요. 자 8시 40분부터 8시 58분 가장 나이스한 시간입니다. 자 18분 동안 화법장 문법을 다 푸는데요. 만약에 아무리 길어도 9시까지는 풀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지금부터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알았죠? 자 선지 스킵이라든지 문제풀이 순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조정하셔야 되고 여기서 만약에 시간이 많이 오버됐다. 그럼 그 다음부터 뭐야? 답 나오면 곧바로 넘어가야겠지. 자 상황에 따라서 풀이 방법이 달라져야 됩니다. 됐죠? 오케이 자 8시 50분 9시 20분까지 22분에서 23분 정도에 문학을 끝낼 수 있습니다. 왜? EBS만 잘 되어 있다면 그 다음 9시 21부터 9시 55분까지 독서 영역에 대해서 뭐한다? 완벽하게 잡아놓으신다. 됐죠? 오케이 35분 정도는 돼야 되고요. 지문이 긴 융합 지문 6문제짜리는 13분 정도 5문제짜리는 뭐야? 한 11분 정도 그리고 당연히 어떤 거 그렇지 4문제짜리는 8, 9분 정도에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나머지 5분에서 OMR 작성하고요. 발표친구 검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가채점표는요. 가채점표는요. 솔직히 말해서 안 해도 돼요. 아셨죠? 가채점표 한다고 해서 시험을 대충 풀면 안 되겠지. 단은 OMR 작성 완벽하게 풀고 OMR까지 다 작성한 다음에 가채점표 한다. 선생님 기억이 안 나오고 숱이 크게 무슨 소리야. 집에 가셔가지고 곧바로 딱 화면 떠 놓고 보면 대부분은 다 기억납니다. 알았죠? 답이 넘어갑니다. 시험 중 꼭 지켜야 할 다섯 가지 약속합시다. 첫 번째입니다. 집착하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제가 꼭 명심하는 거. 자, 지문을 읽다가 갑자기 이해가 풍 안 돼요. 비문학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그 앞에 문장을 읽으시고요. 다시 그 문장을 쪼개서 읽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간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 했지? 그렇지. 앞 문단에 배경 정보를 내가 잊은 건 아닌지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도 안 되면 넘어가야 돼. 됐죠? 오케이. 선지 집착하지 않는다. 선지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문을 전부 다시 보면 안 돼. 알았지. 그 선지 넘어간다. 아셨죠? 그 뒤에 선지가 답이 될 수도 있어. 자, 두 개의 선지가 남을 경우 집착하지 말고 한 번만 더 확인하고 그래도 안 되면 과감하게 벨피 치고 넘어간다. 됐죠? 오케이. 찍어도 50대 50이야. 근데 뒤에 거 완전히 날리면 망합니다. 아시죠? 자, 두 번째 완전 틀린 것만 체크해라. 적절하지 않은 문제의 경우 무조건 명백하게 틀린 것 선지 찾는 거야. 특히 문학. 알았죠? 자, 두 개의 선지가 혼동되면 무조건 완벽하게 틀린 것을 찾는다. 판단할 수 없는 선지나 어휘의 개념으로 근거가 나온 선지는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문맥적 의미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선지만 보다 정답이다. 이것만 생각해. 세 번째 오답은 머리로 해결해도 되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오답은요. 만약에 선지가 3번 선지가 있으면 이거는 내가 2문단에서 본 거야. 그럼 넘어가도 돼. 하지만 4번 선지가 정답이야. 이거는 무조건 뭐야? 2문단에서 봤는데 그럼 2문단 가서 확인하고 정답 결정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정답은 반드시 지문에서 근거를 확인하고 표시하거나 아니면 근거를 추론을 통해 선택한다. 약속했다. 됐죠? 오케이. 전략적으로 푼다. 자, 4등급 이학생들입니다. 비문하기 어려운 지문은 마지막에 푸시고요. 첫 문단만 딱 읽어보면 알겠죠? 아니요. 발문만 보더라도 좀 느낌이 옵니다. 그 다음 지문을 전부 날리면 망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날려야 돼. 내용이 너무 어려운 도깨를 실패할 경우 그죠? 도깨를 실패하면 비문학 보기 제시형 문제는 과감하게 버리십니다. 아셨죠? 3점짜리는 버린다. 됐어. 답의 근거가 확실하면 나머지 선지는 스킵한다. 됐죠? 오케이. 5번 집중해서 문제 풀기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집중력이 떨어져요. 막 이런 학생들 그럼 어떻게 한다고 해서 시계를 보면서 초콜렛을 한 번 세 번 정도만 먹는다. 여기다 초콜렛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알았죠? 물론 이따 큰 거 안 돼. ABC 초콜렛 이런 거 있지? M&MG 이런 거 같은 거고 드시면서 해도 됩니다. 수능이 인생을 결정하지 않는다. 우리 인생에서 아직은 실패할 길을 줘도 됩니다. 아셨죠? 내가 항상 이 마음가짐으로 풀어야 돼. 괜찮어. 난 잘할 수 있어. 나는 이번 시험 망하면 죽어. 이렇게 하면 안 돼. 알았죠? 괜찮아. 한 번 해보자. 그래 틀려도 내 인생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색의 마음을 가져야 돼. 알았죠? 분명히 선생님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에서 아직 실패할 기회를 줘도 관계없어요. 이 마음가짐을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뭐냐면 긴장하지 않고 풀 수 있다. 긴장이 다른 말은 설렘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알았죠? 그렇잖아요. 어우 나 오늘 소개팅인데 너무 긴장 설레다는 거지.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시고 모의고사를 본다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보고 오시면 됩니다. 물 마시면 됩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이런 물통을 위에다 올려놓을 수는 없어요. 그럼 밑에다 내려가야 될 거 아니야. 힘들 거 아니야. 그래서 뭐다? 여기 고리가 있는 물통 있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딱 걸어갖고 드셔도 됩니다. 아셨죠? 정말로 집중력이 안 되면 한 30번까지 푼 다음에 물 한 잔 마시고 앞에 있는 애 딱 보세요. 앞에 있는 애도 쩔쩔 매고 있어요. 알았죠? 여러분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 꼭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나만 어려운 시험이 아니다. 이 생각을 꼭 하세요. 어려운 문제 다 봉착했을 때 무슨 생각하냐면 아, 그래. 내가 방동진한테 배운 게 있는데 충분히 풀 수 있어! 라는 마음을 갖고요. 안 풀리면 에이, 그래. 이 문제 틀려도 등급과 관련이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십시오. 작년에 무지막지한 수능이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너무 힘들었죠. 근데 그 힘들 때 그 어려운 문제 한 문제를 갖고 매달리고 있었다면 더 그 학생은 점수가 낮아졌습니다. 그런 문제 그냥 제끼는 거야. 괜찮아. 쟤도 틀리고 나도 틀릴 거니까 이 생각을 꼭 합니다. 아셨죠? 할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은 분명히 올 한 해 정말로 선생님도 치열하게 강의를 촬영하고요. 학생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요 밑에 프린트에다 이거 써놨는데요. 선생님이 읽기는 좀 창피하고 여러분을 위한 편지입니다. 선생님 마지막 TCC가 한 번 응원 TCC가 있는데 그때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수능이라는 이 시험을 위해 달려온 여러분 정말 대견하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마무리 잘하시고 행동강령에 맞게 열심히 하셔가지고 마지막 수능날 분명히 어떤 문제점이 딱 생기더라도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2020 수능 여러분 손안에 있습니다. 힘내시고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마지막 TCC에서 뵙겠습니다. 안녕